네 안녕하세요 쇼개다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? 짠 클립튀너 클립온 팬더 클립튀너입니다. 요즘 클립튀너 다 사양이나 가격대가 고마운 것만 해서 여러분들 고르기 힘드셨잖아요. 이왕이면 브랜드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팬더 클립튀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얘는요 굉장히 가벼워요 우선은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똑같이 모드 그리고 전원버튼 같이 있고요. 여기 키버튼이 따로 있고요. 전원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오고요. 일반적으로 440Hz에 C키로 그리고 이 전원버튼부에 있는 모드를요. 눌러주시면 여기 C키가 기타, G는 기타고요. B는 베이스, 바이올린, 우크렐레 네, 현악기는 전반적으로 모두 튜닝이 가능한 그런 튜너입니다. 자, 반응속도 볼게요. 네, 보통 클립튀너 요즘에 반응속도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0.1센트 정도로 굉장히 초정밀하게 나와서 어, 어느 클립튀너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도 어, 그 반응속도나 이렇게 움직이는, 침이 움직이는 그런 거 전혀 불편하면 못 느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얘는 지금 이 펜더 기타인데 네, 같이 펜더 로고가 있으니까 좀 뭔가 더 부티크한 그런 느낌을 좀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헤드에 걸쳐놔도 정말 전혀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. 어, 가볍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져다니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. 가격대는 24,000원이고요. 어, 이 정도의 브랜드, 펜더 브랜드의 24,000원 크리스틀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을 듣고 싶으세요? 그러면 봐주세요. 마이ienteï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